문화가 강한 언론 시민에게 힘이 되는 전남방송 인물 초대석 시간입니다. 저희 전남방송에서는 4월 10일에 실시되는 제22대 총선에 출마하는 유력 후보들을 초대해서 유권자가 알고 싶어하는 이야기들을 들어보고 있는데요. 오늘은 나주 화순 지역구에 출마하는 예비후보 구춘곤 전 화순 군수를 초대해 여러 가지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시청자분들께 인사 좀 부탁드릴게요. 안녕하세요. 더불어민주당 나주 화순 국회의원 예비후보 전 화순 군수 구춘곤입니다. 저는 민선 6기, 7기 화순 군수를 역임하고 뜻한 바가 있어 이번 국회의원 선거에 출마를 했습니다. 사람을 바꾸면 정치가 바뀝니다. 정치가 바뀌면 내 삶이 바뀝니다. 올해 갑진연 2024년엔 존경하는 나주 시민들과 화순 군민들이 힘을 합쳐서 변혁의 가치를 높이 들어보시게요. 그 선봉에 저 구춘곤 앞장서겠습니다. 네 그러면 우리 혹시 나주 화순 지역구의 도전을 새로 하시게 되셨는데 출마 배경에 대해서 좀 설명해 주시죠. 네 저는 2년 전에 지방선거 때 화순 군수 3선을 포기했었습니다. 그때 당시에 3선을 포기하면서 언젠가 큰 정치로 지역민들에게 보답을 하겠다라고 약속을 했습니다. 바로 그 약속을 지키기 위해서 이번 총선에 출마를 하게 됐습니다. 그런데 지금 예비 후보의 입장에서 나주와 화순을 바라봤을 때 가장 큰 현안이 있다면 어떤 점이 있을까요? 나주에 어렵게 한정공대가 문을 열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총장도 해임이 됐고 또 여러 가지 경영상 어려움이 난지하고 있습니다. 또 우리 화순 광업소 1905년도에 우리나라 최초로 석탄 생산을 했는데 지금 폐광이 됐습니다. 그런 문제를 차츰 해결해야 될 큰 난제가 아닌가 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번에는 우리 구춘곤 예비 후보에 대해서 조금 자세하게 이야기를 나눠보고 싶은데요. 우리 호남정계에서는 의리의 사나이로 불리우고 계십니다. 특히 중앙정치무대에서도 인맥이 넓은 정치인으로 일명 마당발로 유명하신 것 같습니다. 그래서 혹시 이런 인맥관리의 비결이나 비책이 좀 있을까요? 사실 2010년도에 선거하면서 민주당 공천은 받았지만 민주당의 큰 도움을 받지 못했습니다. 한마디로 버려진 카드였죠. 그런데도 저는 민주당을 한 번도 원망하거나 탈당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주위에서 구춘공군수 우리 민주당을 지켜줬던 사람입니다. 또 저는 30여 년 동안 민주당 당제를 가지면서 한 번도 탈당을 해본 적이 없습니다. 또 제가 민주당 청년 조직인 연청 전남 회장을 하면서 우리 김대중 대통령의 국민 정부 탄생을 하는데 저희들이 일조를 했습니다. 우리 지금도 더불어민주당은 특정인의 정당이 아니고 우리 민주당 당원의 정당입니다. 그래서 오래된 당직자들이라든지 또 국회의원들 주위에 여러 어떤 영향력이 있는 분들하고 형님 동생하고 허용허제하다 보니까 저한테 인맥이 두텁다라고 하는데 그 정도 지키고 살았으면 그 정도 인맥은 갖추고 살아야 되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제 조금 정치 이야기로 나누자 보면 올해는 화순의 무대로 정치를 오랫동안 해오셨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나주시까지 그 무대가 조금 넓어지셨는데요. 아직 확정되지는 않았지만 요즘 많이 힘드실 것 같아요. 어떠신가요? 사실 좀 버겁습니다. 나주가 화순에 비해서 면적은 적습니다. 그런데 인구는 두 배에 가깝습니다. 그래서 지역민의 어떤 사랑을 지지를 얻기 위해서 아침에 출퇴근 인사도 하고 또 상가 방문도 하고 행사장에서 또 초대를 해주든 초대를 해주지 않든 가서 얼굴 내밀고 또 가서 그분들의 어떤 애환을 같이 나눌 수 있고 또 가슴 열고 이야기하다 보면 또 저를 지지하실 분들도 계시고 요즘은 아침 오늘 또 혁신도시에서 아침 인사를 출근 인사했는데 차 문 열고 이렇게 저한테 고생한다고 이렇게 격려해 주신 분들도 계십니다. 아마 나주에서 어디서 활동하시는지 우리 지역 주민들이 많이 궁금해하실 것 같아요. 또 많이도 오늘 보시면 인사도 많이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K-컨텐츠가 전 세계적인 지금 열풍이 불고 있습니다. 알고 계시죠? 따라서 한국에 대한 이미지가 또 상승하고 있는데 나주와 화순도 외국 관광객 유치 필요성이 제기가 되고 있습니다. 방법이 있다면 어떤 게 좀 있을까요? 그렇습니다. 지금 전 세계인들이 우리 한국에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우리 화순에는 고인돌 유적지가 지금 유네스코에 등록이 돼 있습니다. 제가 나주 같은 데서도 가서 보니까 나주의 한교 같은 경우도 정말 유네스코에 등재가 되더라도 전혀 손색이 되지 않을 만큼 보존이 잘 돼 있습니다. 그런 어떤 문화 유적을 잘 선택을 해서 콘텐츠를 넣어서 개발을 하게 되면 아마 한류 열풍 이렇게 불지 않을까 우리 화순, 나주 화순 관광객들이 많이 모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이제 좀 이슈를 다뤄볼까 합니다. 요즘 화순 지역에 떠오르는 이슈죠. 118년의 역사를 간직한 화순 광업소가 폐강이 되었습니다. 이를 수몰에 복구한다는 관계부채의 계획을 지역 주민들은 대책을 구성해서 환경오염 등 생존권 침해라면서 반대를 하고 있는데 이것에 대해서는 좀 어떻게 생각하고 계신가요? 그건 중앙정부에서 대단히 잘못된 정책을 피우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화순 광업소 부지는 정부 정책에 의해서 폐강이 됐기 때문에 당연히 그 부지는 무상 양해를 해야 됩니다. 또 정부에서 애위타당성 조사에 들어갔다고 하는데 500억 넘은 공사이기 때문에 지역민들이 필요해서 도로를 뚫어준다든지 상하수도 시설을 한다면 몰라도 정부 중앙정부에서 필요해서 폐강을 했던 데인데 이건 애위타당성 조사 면제 사업으로 해서 바로 군에 투입을 해서 국민들이 폐강된 지역 주민들이 혜택이 갈 수 있도록 조치를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나주 화순 주민들의 선택을 받아서 여의도에 입성하신다면 여러 가지 일을 하고 싶으시겠지만 가장 먼저 해야 될 일이 어떤 게 있을까요? 가장 먼저 해야 될 일, 가장 중요한 일이 있습니다. 정권 찾아와야 됩니다. 지금 윤석열 정부, 대통령이 국민을 걱정하는 것이 아니라 국민이 대통령을 걱정하는 그런 세상이 왔습니다. 그래서 다음 선거 때 널뜰 뭉쳐서 저 구춘권이 앞장서서 우리 민주당 정권, 국민이 원하는 정권 개최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또 존재감 있는 국회의원에 대해서 지역 현안 사업이 있을 때 이 장관도 만나고 총리도 만나서 담판 지을 수 있는 실력과 배짱이 있는 그런 정치인이 되고 정말 호남에서 존재감 있는 그런 국회의원으로 성장을 하겠습니다. 지역맨들 위해서 봉사를 하겠습니다. 실로 오랫동안 정계에 몸을 담아 오셨습니다. 온갖 모순과 갈등을 또 맞닥뜨렸으셨을 텐데 그중에서도 우리나라 현실을 직시하고 당장 이런 시책은 좀 고쳐야겠다라고 생각하는 게 있으실까요? 그런데 그건 지금 인구 소멸 문제죠. 지금 우리나라 출산율이 0.7명에 불과합니다. 정말 두 명 중에 한 명도 애가 낳지 않으면 그 국가 미래가 정말 어떤 것도 계획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정말 인구 소멸관계 그런 관계는 저희들이 정말 국민을 편하게 어떤 좋은 정책보다는 젊은 친구들이 결혼을 해서 애 낳을 수 있도록 좋은 직장, 좋은 일자리, 또 좋은 학교 그런 어떤 여건을 조성을 해서 정말 그런 어떤 문제가 우선적으로 해결해야 될 큰 난제가 아닌가라는 생각을 합니다. 네. 그럼 끝으로 우리 나주시민과 화순군민 그리고 시청자분들께 하고 싶은 말씀이 있으실까요? 네. 존경하는 나주시민 여러분 또 화순군민 여러분 저는 큰 정치하기 위해서 출마를 하게 됐습니다. 아까 우리 윤석열 대통령 말씀드렸듯이 대통령이 잘못되면 바꿔야 됩니다. 또 나주화순 국회의원 열심히 일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양이 차지 않고 제대로 일하고 있지 않다라고 하면 바꿔야 됩니다. 방법이 없습니다. 또 아무나 바꿀 수 아닙니다. 능력 있고 실력 있고 배짱 있고 그런 배경이 있는 그런 정책으로 바뀌어야 됩니다. 저 구충권을 선택해 주시면 반드시 실망하지 않고 만족할 겁니다. 네. 그렇습니다. 전남방송 인물 초대석 시간은 여기까지입니다. 인물 초대석 시간에는 내년도 총선을 앞두고 지역민을 대변할 유력 후보들과 릴레이 인터뷰를 이어가고 있는데요. 이와 관련 나주화순 유권자들은 민주당의 대담한 변화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또한 지역 정치권의 대대적인 교체를 원하고 있기도 하지만 지역을 견인한 인물이 없다는 주장도 설득력을 얻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나주화순 선거구 출마 예정자이신 더불어민주당 구충권 예비 후보를 초대해서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지금까지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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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